매일 매일 달라진 은질대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네요. 지똥나무 향기가 진동해서 서설로 고가에 오래됐습니다. 이름도 예쁘지 않고, 꽃도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향기는 정말 라일락 편드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상당히 많지만, 겨울에는 까만 열매가 지똥처럼 달려있다. 그래서 지똥나무 향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나무 향기를 억짜받았습니다. 지똥처럼 하늘을 하셔서 꽃을 향기를 하고 보셨습니다. 향기를 항상 맡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옥자마와 비비추의 잎이 작동사람들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옥자마의 잎은 좀 더 비비추보다 넓고, 능두색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비추는 좀 일쭉하면서 초록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옥자마는 꽃이 굉장히 향기롭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비비추는 보랏빛 꽃이 일쭉하게 올라오면서 향기도 있지만, 옥자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길을 지켰고, 옥자마의 잎을 좋아하지 마세요. 목적을 차지한 이쪽으로 지켰고, 모르처리와 함께 합니다. 마산 나무 향기의 고습능력을 들이기고, 모연의 대화가, 호연의 대화가, 이빈을 좋아했던 동아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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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은 보라색 대로 그리고 보라색은 노란색대로 아멘 차 zucchero 20번 하우스 안에 다른가 달렸습니다 빌림에는 더 많이 달려있겠죠 왜 한국에서는 may can be more than me 하지만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는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왜 왜 커피가 이렇게 안아져있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커피를 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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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먹으면 이런 맛있는 커피가 되죠. 커피를 먹으면 커피를 먹어야 되죠. 예쁜 사람 자도 스캔다부스 동글라는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저녁 속에 벗어버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쁘네요. 우리가 많이 벗고 있는 망고나무인데 망고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망고가 이렇게 넉넉하게 열리겠죠. 기상캐스터 이렇게 큰 낙조가 이렇게 큰 낙조가 이렇게 큰 낙조가 아주 멋진 않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 많이 썼던 그 낙조가 이렇게 보석이 있네요 알라만다라는 꽃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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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